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박자를 고로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항상 더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쪽은 오늘은 제가 투 룸, 쓰리 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중요하죠. 서초구, 서울구, 상문구, 요새 또 동동여구가 참 엄마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동여구, 서문여구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명문구가 옆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군 좋고 일단은 법조타운 크게 있죠.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유명한 법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또 우리 교육대학, 대학교, 예술종합학교까지 다 있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방역에서 가까이에 있고요. 어디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게다가 이제 이 주변이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일자리의 파급 효과가 저 강남부에서부터 쭉 따라오지만 우선 중요한 건 이 아파트 단지죠. 주거 공간에서 아파트, 이쪽에 반포, 뭐든지 새로 이렇게 지어지면 게다가 한강을 조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다세대 주택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은 교통이, 강남 쪽은 다 교통이 좋습니다.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다 갖춰져 있어서 더블이나 트리플만 간단히만 정리했는데 교통 좋고 또 생활 인프라, 생활 인프라, 강남, 세계적인 강남이라고 그랬죠.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 우리가 보면은 강남 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지역이 별로 없다. 게다가 이쪽은 예술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예술의 전당이 있죠. 예술의 전당이 있고 이제 서류풀 공원에 예술의 거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예술도 덤으로 가져온다. 게다가 이제 강남 일자리 접근이 가까이 있죠. 삼성, 사당, 바룻, 다리 건너면 용산 일자리, 여의도 일자리, 영등포 이 일자리하고 쉽게 직주 근접지로 마땅한 서초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갖춰지고 다 좋은데 이쪽도 역시 아파트 가격이 너무 고가고 접근하기 힘들고 다세대 주택도 요즘 쓰리름은 10억을 달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희소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 주었습니다. 그렇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는 교통망에다가 저희가 서초구 서초동의 쾌적한 인프라 가져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투자를 해서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빛을 개발 호재가 많으면 좋을 텐데요. 기대되는 호재 어떤 게 있을지 만나볼까요? 일단은 서초구나 강남구나 일자리, 삼성동의 파고 효과가 큰데 이곳은 또 바로 옆에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5천 세대, 6천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항상 최고가를 찍죠. 1억을 지금 넘을 것이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좀 어렵고 우리가 이제 미리 다세대 주택도 아마 미래에 가면 또 다시 아파트로 변모합니다. 모든 주택의 변천사가 주택에서 다세대로 다세대에서 또 아파트로 변모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배동 같은 경우 서초동 방배동 옆에 보면 15구역까지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구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쳐서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단계를 걸치다 보면 시간은 걸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다세대 주택은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는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래될수록 또 개발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 같은 경우는 이곳은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제 서울 예술 거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아진다. 양질의 일자가 들어온다.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강 이쪽에는 한강 아트밸리 해서 세비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그만큼 예술의 거리가 탄생을 하니까 이 서초구 같은 경우 강남부도 마찬가지죠.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이 화물 터미널 자리죠. 화물 터미널이 이제 물류단지로 바뀌는데 물류단지가 되면 최첨단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아요. 물류단지라고 해서 이제는 최첨단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까지 자체 내에서 다 깨끗하게 뭐 밖에는 이렇게 공원처럼 되는 그런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우리 택배 하루 이틀 기다리지 않아도 2시간 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빠른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게다가 롯데 7성 코오롱 부지 삼성타운 바로 옆으로 이렇게 크게 또 들어옵니다. 일자리가 이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대기업의 대거 이동이 되죠. 그만큼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또 이쪽으로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동 쪽 이쪽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GTX도 신호선이 들어오죠. 게다가 여기 연구단지 AI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또 발맞춰서 AI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2023년에 들어올 예정이고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AI 하면 로봇 산업이죠. 이 선진국들이 이끌어가는 최첨단 산업.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첨단 양질의 일자리가 앞으로 마곡보다도 더 많이 생길 예정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주목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사당복합환승센터 이쪽에 환승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리도 5개동으로 지하 9층에서 지상 100m 높이로 2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반하는 일자리가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죠. 지상은 이렇게 가림막 없고 쾌적하게 새로운 또 강남이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로는 빠르게 교통 소통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GTX의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다. 삼성동 양재동 수석까지 다 빠르게 이동하니까 그렇고요. 또 이제 다 좋은데 딱 하나 중요한 거 가격이죠. 서초구 투룸은 5억 5천 그 다음에 쓰리 룸은 10억 5천입니다. 많이 쓰리 룸은 좀 비싸죠. 투룸과 쓰리 룸 그래서 임대 이 임대가를 더해서 하면은 이거는 한 7천만 원 정도 하시면 되겠고 이거 1억 5천 정도면 쓰리 룸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바로 이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월세도 뭐 월 130에서 250만 원 정도 소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